서류는 다 준비해온 거야? 어, 저, 대형방직이랑 진문서도 가져왔어. 아, 저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응, 곧 오실 거야. 아이고, 오래간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, 안녕하십니까? 그, 대형방직 서동필이라고 합니다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? 수원 5기라고 합니다. 저, 앉으시죠. 예. 아이고, 아이고, 실은 제가 이런 큰 거래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라박 선생님이 부탁하니까 믿고 왕창 빌려주는 겁니다. 아, 예. 아, 저, 서류 여기 있습니다. 아니, 뭐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이게 또 없으면 섭섭해서. 어디 보자. 돈 조심해서 가지고 들어가. 같이 안 가? 난 다른 데 들렸다 갈 데가 있어. 먼저 들어가. 그래. 고맙다, 유사. 자, 대형방직이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나한테 고마울 게 보인다. 저 호구한테 고마워해야지. 나중에 그거 담보로 돈 필요하면 연락 줘요. 대형방직은 어차피 당신 거 아니었으니까 뺏겨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. KBS KBS